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리안은 대망의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의 영화는 매우 인기가 있고 많은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세 개가 바로 그의 작품입니다. 오늘은 리안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같이 중국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화 없이 두 분 들어보세요. 저는 너무 SAMU. 어떻게 해야 한마디를 한마디를Å는 재 printer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저는 어떤 거 좀 경험하고 싶어요. 제가 좀 더 고생하셨을 때 제가 정말 힘이 나을 것 같애. 저는 좀 더 고생한 것 같아요. 저의 흥미리는 것 같애. 하지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또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촬영을 보고 저는 안쪽을 가면 안쪽을 가면 안쪽을 가면 안쪽을 가면 안쪽. 내 목소리로 한 번 읽을게요 잘 듣고 빈칸의 어떤 단어인지 좀 생각해 보세요 您身上的安全感多吗 我名字叫安 我其实很不安的 怎么讲 在生活上 我非常需要安全感 我这人比较害羞 就是胆子比较小 怕得罪人 怕事情 可是很奇怪 我好像有一个 另外隐性的个性 现在也变得很明显了 就是我拍片的时候 我老是往不安全的地方走 如果不是这样的话 我会有一种不安全感 讲起来很矛盾 ヘクソ 해드릴게요 您身上的安全感多吗 您身上的安全感多吗 我们安全感이 많은心가요 安全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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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国 사람들은 많이 사용해요 이 단어 我没有安全感 我有安全感 나 안정감이 있다 나 안정감이 없다 我名字叫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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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安 이진나요 我其实很不安的 我其实很不安的 사실 저는 불안합니다 마지막 저는 강조할 때 쓰는 말투예요 감동이 말소리 좀 작아서 분명히 안 나와요 我其实很不安的 怎么讲 在生活上 我非常需要安全感 어떻게 얘기하죠 生活上에 저는 안정감이 필요한 사랑인데 生活上 여기 상呢 이 방명는 되세요 在生活上 저는 비교적 수줍보하고 커피도 많거든요 하이 시우 하이 시우 수줍다 땅지小 땅지小 커피 많다 怕得罪人啊 怕事情啊 怕得罪人啊 怕事情啊 怕得罪人啊 怕事情啊 怕得罪人啊 怕事情啊 난이 미워물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펑글로우 물 두려워하고 得罪人 得罪人 난이 미워물 사다 可是很奇怪 可是很奇怪 하지만 이상하게 奇怪 이상하다 我好像有一个 另外隐姓的个性 我好像有一个 另外隐姓的个性 저는 두 순격증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隐姓 隐姓 열성 잡송 안 보이는 거 순기다 现在 现在变得很明显 现在变得很明显 지금도 매우 분명해지고 있어요 明显 明显 분명하다 就是 就是 我拍片的时候 就是 我拍片的时候 바로 제가 영화 찍을 때 拍片 拍片 영화 찍다 사진 찍다 다행히 할 수 있어요 拍片 拍片 我老是 我老是 往不安全的地方 走 我老是 往不安全的地方 走 저는 추구 불안정한 구세 가거든요 如果不是 这样的话 如果不是 这样的话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我会 有种 不安全感 我会 有种 不安全感 불안감이 생길 거예요 讲 起来 很 矛盾 讲 起来 很 矛盾 말하는 것이 매우 무슨 적기네요 矛盾 矛盾 목순 갈든 矛盾 您这样的 安全感 多吗 我名字叫 安 其实很 不安 怎么讲 在生活上 我非常 需要安全感 我这种 害羞 就是胆子 比较小 怕得罪人 怕事情 可是 很奇怪 我好像 有一个 另外 隐性的 个性 现在 也变得 很明显 就是我 拍片的时候 我老是 往不安全 的地方 走 如果 不是 这样的话 我会有一种 不安全感 这样 这样 很矛盾 您身上的 安全感 多吗 我名字叫 安 我 其实很 不安的 怎么讲 在生活上 我非常 需要 安全感 我这人 比较害羞 就是 胆子 比较小 怕得罪人 怕 事情 可是 很奇怪 我好像 有一个 另外 隐性 的 个性 现在 也变得 很明显了 就是 我 拍片 的时候 我 老是 往不安全 的 地方 走 如果 不是 这样的话 我会有一种 不安全感 讲起来 很矛盾 哦 论 其实 아니고 混乱 各位 听得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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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们下期见 再见